뉴욕 증시는 1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확대 우려에 유가가 급등하며 나스닥이 큰 폭 가락했습니다.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공포심리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. 미국 국채금리는 지자학적 불안에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2년물은 전회보다 0.02%포인트 내린 5.04%로 장을 마감했고 10년물은 전회보다 0.07%포인트 내린 4.63%로 마쳤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쟁 확대 우려에 87달러 수준으로 깡충 뛰었습니다. 13일은 전회보다 4.78달러 오른 87.69달러로 마감됐습니다. 작년 말보다 7.43달러 높게 나타났습니다. 미국 달러인덱스는 13일 전회보다 0.05% 오른 106.65%로 장을 마쳤습니다. 달러인덱스는 달러와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로 숫자가 100을 넘으면 강세를 의미합니다.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전회보다 2.33%홀은 19.32%로 마감됐습니다. 변동성 지수가 내리면 공포심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작년 말보다 2.35포인트 났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